Why are you up? Why are you up at this hour? I'm working on my paper. It's due tomorrow. Day 31, Part 1 Why are you up? 안 자고 뭐해? 상대방이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원어민 음성 확인해 보시죠. Why are you up? Why are you up? Why are you up? 다이알로그 살펴보겠습니다. Why are you up at this hour?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Be up은 자지 않고 일어나있다 라는 뜻이구요. At this hour, 이 시간에 라는 표현입니다. I'm working on my paper. 리포트 쓰고 있어. Work on something은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페이퍼는 리포트라는 표현이죠. 에세이라고도 합니다. It's due tomorrow, 내일까지거든. Something is due 어느 시점이라고 하면 마감기한이 언제까지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리포트를 언제까지 내야 하지? 라고 묻는다면 When is the paper due?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구요. 책 반납일은 언제까지야 하는 Where is the book due?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 자고 뭐해? 라는 의미로 What are you doing still up? 또는 What are you doing up so late?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어민음성 확인해 보시죠. Why are you up? Why are you up? Why are you up? 법문 스크립트와 mp3 파일 등은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참고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Or at the end. 감사합니다.